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 판매가 다시 올렸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일부 차종의 판매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한 해 동안 가격 인하와 인상을 여러 차례 번갈아 조정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중국 경제주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7일 공식 웨이보에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Y 퍼포먼스 판매 가격을 1만4천위안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차종 가격은 36만3900위안이 된다. 테슬라는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중국 매체는 시장 조사 업체 통신자 본구 관계자를 인용 가격 인상은 원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수시로 변하는 테슬라의 가격 정책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주장했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두 차례 가격을 인하했다가 5월 들어 모든 차종의 판매 가격을 2천위안씩 올렸다. 그러나 8월과 9월 다시 최소 3차례에 걸쳐 가격을 내렸다. 테슬라 이후 중국 내에서는 8월 들어 새로운 자동차 가격 인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를 포함해 니오 등 10개 업체가 가격 인하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전기차 업체의 가격 인하는 중국 경제 지표로 보면 효자 역할을 한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와 제조업 현실을 반영하는 산업 생산을 보면 매월 전기차가 전체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다른 전기차 업체의 연쇄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격 인하를 테슬라가 주도한 만큼 인상 역시 토종 전기차 업체들이 뒤따르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한 소비자는 테슬라 가격 인상이 다른 업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자존심 접은 애플 공식 스토어 중국 서착 가격 인하 애플의 중국 내 공식 스토어가 아이폰 15 가격 인하에 나섰다. 애플 공식 매장이 중국에서 최신 제품 가격 인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매체들은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 60의 인기몰이로 인해 아이폰 판매량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애플의 공식 스토어인 티몰 플래그숍 및 징둥닷컴 플래그숍이 지난달 출시된 아이폰 15 가격을 최대 800위안 가격을 낮췄다고 중국 제1경제신문이 전했다. 이 밖에도 애플 공식 스토어는 아이폰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구형 제품 교환, 무이자 할부 판매 등의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그동안 높은 인기를 누리던 아이폰이 전에 없던 대규모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판매량 부진으로 인해 애플이 자존심을 접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 내 아이폰 대리상들은 지난 23일부터 아이폰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당시 대리상들은 가격을 대폭 낮췄지만 공식 스토어는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공식 스토어마저 가격을 낮추자 현지에서는 대리상들이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아이폰 판매량에 충격을 준 것으로 평가되는 화웨이 메이트 60의 가격은 기존 수준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화웨이 제품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올해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 조사기관 gfk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9월 중국에서 아이폰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는 또 다른 조사기관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가 아이폰 15의 중국 내 출시 후 17일간 판매량이 전년 대비 4.5%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정한 것보다 더 폭의 감소세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AI 책봇으로 반도체 디자인 혁신. 엔비디아가 반도체 디자인 분야에서 인공지능 책봇을 활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야후 뉴스에 따르면 현재 엔비디아의 칩은 업계에서 가장 복잡한 회로로 구성된 칩 중 하나이며 책GPT와 같은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에서 엔비디아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자사해 30년치 칩 설계 데이터로 보완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다양한 경험을 응답해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책봇에 회사 관련 특정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평범한 책봇이 고급 책봇보다 더 정확해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엔비디아는 이 방법으로 시스템 비용도 조절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빌 달리 엔비디아 수석 과학자는 많은 선임 디자이너들이 후배 디자이너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후배 디자이너가 책봇에 질문을 함으로써 선임 디자이너는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엔비디아는 AI를 사용해 코드를 생성하는 기능도 선보였는데 빌 달리 수석 과학자는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프로세스 자동화나 인력 대체가 아닌 우리가 보유한 인력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초능력을 찾는 것이라고 전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독일 드레스덴 당국 TSMC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위의 주택수자원 설비 확충 독일 드레스덴 시가 대만 TSMC의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노동자가 지넬 주택을 새로 짓고 수자원 처리 설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거론됐다. 대만 포커스 타이완에 따르면 디르크 힐베르트 드레스덴 시장은 앞으로 5년 동안 1만여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지역 부동산 개발업체와 협의하고 있다. 드레스덴 시가 대규모로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이유로는 TSMC 반도체 공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노동자들의 주거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꼽혔다. 반도체 공장 건설과 운영에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다. TSMC가 해당 인력을 대만 현지에서 직접 데려올 것으로 예상돼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TSMC는 독일 공장보다 먼저 착공한 미국 애리조나주 반도체 공장에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건설 일정이 1년 늦춰진 상태다. 2024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4에서 5나노 크기의 반도체를 생산하려던 1공장의 가동 시점이 2025년으로 지연됐다. 포커스 타이완은 힐베르트 시장과 TSMC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TSMC 공장이 완공되고 난 뒤 반도체 세척 등에 사용한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힐베르트 시장은 포커스 타이완을 통해 TSMC 공장이 완공되면 대량의 물을 쓸 것이라며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C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TSMC는 독일 자회사인 이시미씨에 최대 34억 9,993만 유로를 투자해 28나노 공정중심의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한다. 공장은 2024년 연말에 착공하며 2027년부터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TSMC는 협력사인 보쉬와 인피니온, NXP 등과 합작 투자를 통해 독일 공장을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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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